근데 어차피 체력관련시 하니까 운동간거는 체력관련한거 아니야? 네 맞이 왜 맞이? 퇴근시간이 17시 반인데 운동하고 퇴근한건데 나는? 넌 근데 내가 학군단에서 운동할 수가 없잖아 학군단에 어떻게 운동을 해? 저 안에서 건물 안에서 있어야 돼? 그건 아니잖아 근데 거기는 뭐 연생이랑 탈불문 끝이야? 그걸 한시간 반 동안 하라고? 아 그니까 배제되잖아 응 재학교내면 뭐 울타리가 없는거 아니야? 울타리가 없긴하지 그니까 굳이 안에서 안해도 된다 이거지 너마도 그니까 그러면 뭐 퇴근개념이 뭐 상관없는거 아니냐고 난 그런 개념에서 오늘도 다 산거거든 근데 감찰 나오면 뒷될수도 있을거 같긴해 헤헤 거의 더 감찰 나와 가끔? 근데 그거 뭐 단장님이 돌려보겠냐? 헤헤 단장님 어떻게 나오지도 못하는데 훈렁기나면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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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트하고도 들어오듯이 호우! 다이노송 내가 그 중이라 생각하면 되겠다 야 어디까지 가지? 그래 멀리 가네 이제 아냐아냐 들어온다 아 들어오네 오지마 이케 새끼들어 여기 내렸다 오우 오우 예 어디 내렸다고? 와 내 앞에 붙었다 벌써? 응 내 앞에 잡을 수 있으면 잡을 수 있네 사나치도 어디있지? 여기가 돼있거든? 아 그 한명? 여기가 옆에 쪽으로 옮겼다 기다리세요 와간 쪽에 아무도 안 내렸나? 아 조용하게 비키지 문답함에 하고 있는거 아니야? 여기가 차 들어온다 아 되돌아왔다 이렇게 라인 털고 있거든? 둘 다른 팀인가? 아 같은 팀인가? 다른 팀이면 그것도 레전드인데 위로 돈다 하나 하나 왼쪽으로 돈다 아 여기에 총 세 팀? 우리까지 포함해서 무조건 어 오케이 여기도 하나 여화관 쪽으로 붙네 변태 같구만 도트모 다 싸워주네 한 팀 딱 끼겠다 어 하나 붙네 어디야? 저 끝에 멀리 있었어 야 야 왜? 육배랑 와 뭐야 뭐지? 보다 생각나서 샀다 한 대 아 1번에 한 명 다 붙는다 한 팀 그냥 아예 붙네 아 못된다구요 응 아 여기 onu 8배 6배 났네 8배 남는다 오케이 에 technologies 네 SRB 었어 2층이야 아빠 2층으로 그구요 나요 나야 나 난 8배 있어 혹시 팔 업진이신가요? 네? 팔 업진이신가요? 나 육 쓰고 있어 팔 먹으려면 먹어 스퀘스 있어 아 지금 일본판 스퀘스 한 팀 작였다 4명 남았겠는데 맞네 아까 혼자 내리고 나머지 3명이 붙인 것 같아 파밍하고 그거를 한 팀이 싹 갔는데 어느 팀인지 모르겠네 정리가 되는데 아 이럴때 두론이 안나와 이럴때 두론이 없기도 한거니 예전에 곧 죽을 것 같은데 응 여기 죄송한데 붙으면 붙는다 말도 응? 아니 나 안 붙고 있어 여기 드론이 있다 나만 정신마냥 걔 멀리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붙는다 말을 해 아니 시바 어떤 새끼야 이거 응? 저 새우는 새끼 뭐? 여기 상가방이 있어 자전거 새우는 새끼 누구야? 일단 난 아니야 네 예수손 지패들 8배율 야 여기 상가방 두개나 있는데? 멀어 왜 이렇게 조용하지? 앞에 저기 저기 뭐야 연방 누구야? 저기요 저기요 저거 나이스 아 내 밑에 들어왔다 여기 밑에? 스킬 가자 연막 뭐냐? 연막이 글러고 뛰어간거 같애 그러면 아 어 얘 비밀려져있다 쎄쎄 예 어쩐지 존나 안좋다라 개 때렸는데 씨발 여기 삼배낭이랑 다 이따 먹으러 개새끼 이거 비밀여져 3쪽 뛰어 진짜 어디있어? 계단 계단으로 올라왔어? 어 꼴을 쏴라 와 와 시체야 시체야 그렇게 맛있진 않네 다 먹었거든 맛있네 아 아 둘다 맛이 없어 차타고 비상해서 일로 가자 저기요 한 팀이랑 싸웠던 새끼들 맛을 쓸 수가 없어 여기 시체 두개 있다 아 시체 안먹고 왔네 시체를 안먹고 왔어 아그팩트만 어 그러네 어 뭐야 개꿀이지 이거 이거 약간 야미하잖아 별로 먹을거 없다 아니 그 3쪽끼 없나? 한 가방은 있는데 아니 그 가방은 있어 어 여기도 있다 이마탄 또끼들 이 새끼들 다 3쪽끼였구나 다 커졌네 이야 어 들어온다 하나 지나간다 무대 쭉 지나가네 지나간다 비상열사나 열러가잖아 다시 돌아오는데 아 오토바이 갈아탔어 어 근데 자기장 또 여기 잡힐거 같은데 굳이 우리 어디 갈 필요 없을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니까 요거라도 끌고 올까 저거 아니 비상후출 아니 비밀이어서 있다니까 아 비밀이어서 뭐야 차가 있네 어 아 맞네 우리 우리 좀 타고 갔다올께요 오케이 내가 옥상 하나 먹고있어요 여기잖아 아이씨 이놈의 이제 이거 아 야 Or嫌IE야 오른쪽 확인하고 들어와야 돼 저기... 저길. 데이터 하실 수 있어. 변태지 다 먹었나? 아 이거 연막탄 어떡하지? 연막탄을 먹는게 나을 것 같은데? 그치.. 슈루탄.. 3개의 연막탄.. 상가방이면 연막탄 6개도 가능해 난 하얀병 하나 챙겨야 되겠다 어 그냥 이렇게 챙겨야겠다.. 아 끝! 밑에 살짝 보고 올게 거기가 또 은근히.. 뿔이라니까? 잘 나와 맞아 여기가 별것도 아닌데 존나 잘 나올 것 같아 존나 때리고 싶다 그냥 있는거네 다 K98? 응? 아 카구8 카구8 카구.. 아니야 정연아 이미 늦었어 다? 땔! 어.. 어.. 싫어.. 닿을거리가 아니었는데 왜.. 다냐 저게? 개 신기하네 아 너무 아팠어 갈 뻔했다 이걸로 포화해줄게 그 농촌에 있지 말고 여기 있자 어 어 자기장이 좋은 생각 여기 과거하기 좋잖아 저거 나 집어넣을게 농촌으로 떨어지는 새끼들이 있는지만 그럼 나갈게 어 어 어 살려있긴 하는데 보호 분비행위 야 피상호출 사람 타있다 4명 불편하네 떨어졌다 아 우리쪽으로 안온다 원래 간다 이쪽으로 안오지 어 이쪽으로 간다 저 돌산가 나보다 응 보호푼 떨어지네 여기 한번 털었네 응 여기 한번 털었네 아까 걔넨거 같애 밖에 있던 애들 있잖아 아 맞네 맞네 첫 타고 온 애들 응 야 엄복동 엄복동 뭐냐 역시 지적 지적으면 좋겠다 진짜 진열이 말좀 하고와람만 어 여기 7단 더 있네 쳐서 들어가야겠습니다 어 어 아 방금 2인승 자전거 냈었어 여긴 이미 다 먹혔을 것 같고 3번도 싸우긴 좀 애매한데 그냥 깎고 들어갈래? 깎으면서? 여기서부터 깎고 들어가자 그냥 깎으면서 들어가자 그런 말 없을 것 같은데? 차는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가져가는 게 낫겠지? 아 차? 아 여긴 근데 여긴 주형이 솔직히 좋아 버릴까? 차를 안 갖고 가면은 지도를 노출은 안 하거든? 근데 이게 차가 급속 돌파할 땐 좋긴 한데 근데 뭐 급할 건 없잖아 가자 가자 그래 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여기 저 조치같은 언박싱 스키만 아니면 그냥 여기 있을 것 같기도 해 여긴 지금 응 한 번에 아 손가락 굳이 나빠 아 너무 수동 너무 많이 커 이분 다 알지? 왔다는거 저기 뒤에서 껐어야 되는데 오르막길이여가지고 끌 수 없어 아 씨발 엄복동 야 내려 개새끼야 아 저 돌산이다 내려 이거 소리 존나 잘 들려 내려 내려 버려 버려 어 당연한 좋네요 엄복동은 너무 느려 아니 느린 것도 느린데 소리가 엄청 들리다니까 차랑 똑같은 소리 들리는 거 맞아 소리도 너무 크고 아 잠깐만 이거 실환가? 여기 꼭대기에 있음 1번 아까 그 비상탈출 애들 아 저기 있어? 와리가리 치고 있다 그러네 쏘지 말자 쏠 이유가 없어 아잇 아잇 저거 쏘면 죽지 않을까? 딱따리면 쏘고 뒤에만 아니면 안 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 그냥 깜빡한 게임으로 나오네 하나 둘 셋 와 이게 안죽어? 존나 맞은 것 같은데 저기서 죽으면 못살릴텐데 아 살릴 수 있어 기절 어 내려가서 한 어 기절 딜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근데 하나 둘 셋 타이밍이 졸나 빠른 거 실화냐? 상 가까운 것 같애는데 미쳤어야 돼 뭐지? 스르륵이 왜이렇게 느린 것 같지? 바로 내려갔네 응 나 쟤 더이상 안봐야 돼 나 이쪽 각 본다 한번 응 나가 보는 중 응 와우 나이스 나이스 쟤네들 와야되나? 좀 더 아파 아니 한 번 정도 쓸 수 있어 차 끌고 갈게 응 어제 들켰으니까 예전 1조에 차 박으면 되겠다 응 차 끌고 내려갈까? 나 혼자 걸어 내려간다 저 발까지 응 응 이제 직각은 없겠지 어? 시야 사람 있다 있어? 어 여기 바위 뒤에 사람? 나는 일단 안 걸린 것 같애 마다리가 아 시야가 잘 안보이구나 여기서 차 버린다 그냥 이거 보고 장인형 혹시라도 조나 박히면 장인아야죠 보고 삐다 아 진짜네 이외진 아 아 왜 그쪽으로 도는 거 아니야? 나 몇 명이 너무 무방돼 안돼 뭐 푹 먹으러 가겠지? 미친 놈 아니고서 일어 안 오겠지? 뭐야 어 도대체 하나 있길래 머리 한 대 때려줬어 어 두 명? 바위 내가 말한 바위에 두 명 있다 여기 또 바위에 있다 여기 가게 안 좋다 안 보인다 그니까 안 보인다 여기서도 안 보이네 왼쪽으로 살짝 갔다 아 쟤 싸운다 저 지금 총 쏘는 해라 아 진짜 저 위에 있네 또라이 새끼 나는 여기 추천 그냥 쭉 질러서 차 타가 타로? 어 바로 왼쪽으로 차 타야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사람 있어서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돌 던지 이렇게 놓은 것도 나쁘지 않아 나 안 타고 가자 차 있는데 뭐 쟤네 싸우고 있어가지고 여기 정보가 없다 여기 정보가 없다 내려야들 와우 연막 연막에 뛴다 응 뛰고 있다 올라왔다 아 이 나무 때문에 안 보이네 이제부터 그냥 차 타지 말고 걸어다니자 응 우리 아랫각은 없다 보면 바로 쓰지 말고 얘기해줘 잡을 수 있으면 쏘고 자기가 그래 좋지는 않네 자기가 그래 좋지는 않네 약간 좀 위험해서 뒤로 가야 돼 붙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붙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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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붙어 왜 붙어 너 붙으면 우리도 다 붙어야 돼 아니 저쪽 딱 집에 와야 되잖아 딱 능이 낫지 올라가는데 아예 산으로 아예 산으로 그냥 올라가서 나오잖아 응 쟤네들 어차피 여기로 와야 돼 아까 이렇게 올라가던데 이렇게 여기서 싸우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싸우고 있을 때 그냥 치면 될 것 같은데 쟤네들 견박사기 차는 버리면 안 되겠다 차는 버리면 안 되겠다 어 차 살려야 돼 어 여기 걸리면 말조원이면 바로 타고 내려가야지 이제 올 거야 어 여기 있다 여기 보이지 난 한번 어 보인다 어 아 동네 탑 할 필요 없었어 위로 올라간다 길리 길리였지 뭐가 일반 오지였던 것 같은데 응 따 내려본 건가 쟤가 차량 살리면 좋긴 될 것 같은데 가림막으로 딱 하나 봐가지고 천점 할 때 쓰자 그러네 여기도 한 팀 1번 아 밑에도 내려갔네 올라간 새끼들 안 보인다 어 왜 안 보이지 아 저깄다 내려온다 335 방향 나 반대쪽 보고 있을게 진리 아니래 쿠키부리도 쟤 쏘면 쏜다 그냥 이제는 1번쪽 보고 있다 나는 여기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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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스킬 나 차 살린다 오케이 왼쪽 그러면은 얘가 앞에서 맞았거든 여기 1번에 하나? 어 야 오른쪽 아래 있다 여기 나무 붙고 있다 앞에 앞에 붙어있다 어 일으신다고? 여기 está 같이 같이 봐줘 valve 이거 언더위에 내려오는걸 잡아야돼 바로 앞에 3번핑 후렴찐 터질 여긴 오른쪽에도 있어 아 나 그냥 처상할게 나 처상할게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하나 기절 좌측에 하나 뛰고 있었다 1번에 한 명 연막 보냈다 가까이 오면 싸야겠다 살릴네 피 1 여기 피 1인데 없냐? 아 내 쪽에서 안보여 오케이 기절 라스트 하나 내 앞에 3번 픽 남은 뒤 안막이나 제 기절이라고? 아 끝났네 와우 역시 나의 판단 지형의 판단 뭐하는거야? 맛있쩡 빨리 피 1야 피 1야 뭐 이제 자도 여완이 없다 오늘은 자도 여완이 뭔 소리야 두팜 치킨 두 마리인데 제기하기 야 어떻게 딜이 78인데 킬이 2야 킬 가져간거지 않을까 483인데 킬이 3이거든 저 사람 다 도전 이리와 포함된